음악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만나기를 소망했던 앤드류 서승모 형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우리 아십니다 이제 첫 예배에 1부 예배 드리고 오늘 2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수감생활 30년 만에 시카고 한인동포사의 부모로 돌아온 앤드류 서 한국명 서승모 씨 그는 자유의 몸이 된 이후 첫 예배를 윌링의 그레이스 교회에서 드렸다 이 교도소 안에서는 제가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어두운 교도소 안에서 독방에서 살면서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분들을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서요 제가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을 견디면서 하늠한테 아주 축복을 받으면서 이런 석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를 믿으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이 가족같이 돌려줘 도로와 하면서 받아줘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원을 당ban합니다 감사합니다 queste 계기도 아름다운 이 기합을 받습니다 이 기합을 받았enes 예정하는 disgusting 이미 Teil unaware ו 우리 시대가 이제 對 ite Thank you for accepting me. Thank you very much for loving me during all these years, and praying for me, and being the persons that I needed. In this dark world, I was very hopeful. You looked for hope, and I found the hope within this place. And I thank you, and I thank God for giving me a second chance. I won't let you guys down.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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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한인 동포 여러분들 응원이 많으셨죠? 그럼요. 동포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26년 동안 이렇게 앤디루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기도하면서 앤디루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또한 번호행 되어서 지금 새 사람으로 됐다고 보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19살 때 옥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래도 교포님들이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제 마음도 흐뭇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19살 대학교 2학년 때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50세 이른바 중년의 아저씨가 대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30년의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굉장히 좀 얼떨떨한 그런 거를 좀 읽을 수 있었어요. 그의 심정은 지금 어떻다고 이렇게 양아버지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앤드류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네.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제가 2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면회 다니면서 보금을 전하고 성경을 보내주고 내가 가서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데 어떤 찬송화를 할까 기도 중에 올라온 것이 지금 현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그 찬송을 면회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시간 반 내지 세 시간 가는 데를 참 기쁨으로 다니면서 그 찬송화를 함께 정말 불렀어요. 불렀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앤드를 만난 지가 23살 때 만났어요. 23살 때 만났는데 그때는 한국말도 떠듬떠듬하고 그럴 때 19살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내가 부르니까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0과 0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0과 0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 말을 걔는 영어가 폴펙트하고 나는 한국말만 하는데 참 대화가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앤드류가 내 말을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4년 동안 불렀어요. 현재까지도 면회 가면 출사하기 전까지도 면회 가면 그걸 부르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나왔다는 거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100년 형에서 20년 형을 가면을 받고 80년 형이라는 그 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젊은 청춘 이 안에서 다 소비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오게 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들이 돼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앤드류서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김한철 장훈님 같이 끊임없는 기도랑 응원을 해주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26년의 세월 또 면회 다니면서 기도도 계속 하시면서 끊임없이 응원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힘이라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나요? 저의 감정은 뭐 나중에도 자세한 말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아들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나타났었어요. 알기 전에요. 그렇죠. 만나기 전에. 제가 저 밑에 사우스 포토라는 데서 세탁소를 하고 있을 텐데 네. 한국인으로 왔어요. 그때. 보니까 일면에 19살 먹은 청년이 학생이 살인사건의 화면이 쫙 보였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분노가 막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 어린 19살이 사람을 죽여 이런 놈을 사형시켜야 돼. 그렇게 하고 신문을 던져버렸어요. 보지도 않고 내용도 안 보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카고에 살인사건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사우스 포토라는 게 사우스 포토라는 게 그 당시에. 그 후로 제가 앤드류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어서 말아. 일절 신문은 안 봤어요. 그리고 4년이 훌은 후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토요일날 환상으로 갑자기 4년 후에 앤드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살인자 앤드류는 왜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거 가능하니 3일간을 나타나요. 그래서 장로의 위치에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요. 앤드류가 만약에 네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가슴을 망치로 뒤져서 꽝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지났나 그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요. 하시는 말씀이 앤드류의 앤드류를 구하는 것은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앤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신 거군요. 그때가 1997년도예요. 사건이 일어났고 4년 뒤에. 4년. 그리고 아무리 차진이 있어야지. 나는 이제 이런 옥중에 대한 거, 범죄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이놈이 감옥에 가긴 갔는데 그 수석이 뭐 지결수에 있다가 이쪽으로 재판받고 이쪽으로 오는 거 이런 건 전혀 몰랐으니까 26가에 있는 교도소가 4디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2만 8천 명 이상이 있어요. 그 원 디비전마다 다 댕겼어요. 아, 찾기 위해서. 모르시고 가신 거군요.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뭐 들어가서. 수석문을 해도 안 되니까 대단하시네요. 명단에 갔다가 보고 뭐 해도. 찾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 그레이스 교회 영어권에 황신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셨지만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엔주를 찾기 위해서 그때가 마침 초수감사절이 올 때예요. 그래서 터키를 한 20몇 마리를, 20 한 30마리 했을 거예요. 그걸 해갖고 구치소에 거기를 가서 교제에 접촉을 해갖고 저녁에 들어가기로 돼갖고 영어권에 회원들하고 전부 싣고 가서 들어갔어요. 음식을 갖고 다. 그랬더니 거기서 준비를 했는데 큰 강단에 의자, 쇠철판으로 된 의자가 쫙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데 죄수들이 와서 딱 앉아있어요. 돈은 한 2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저는 강단에 올라가서 다 내려다 왔죠. 서승부가니까. 찾으셨군요. 그렇게 찾아서 한 것이 나중에 한국일보에 이만한 한 쪽에 소신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김, 김, 앤드류 구명운동 해서 낳았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때 쓰신 분이 있어서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내가 앤드류를 보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해줬더니 아유, 장호님 잘 만났다고.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앤드류를 만난 것이 1997년 5월 17일에 앤드류는 면회를 갔어요. 거기에 관한 판티엑 교도소. 판티엑. 판티엑이면 굉장히 중범죄자들이. 네, 한국으로 말하면 청송교도소 같은 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런 데는 거기를 갔어요. 감옥이라는 데 처음 가보는 사람이 이 죄 짓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두고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두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수석을 다 했잖아요. 그때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김 선생이. 김 뭐인데. 지금 한 77대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 날 흘렀으니까. 아마 시카고 성당 쪽에서. 네, 그때 같이 갔어요. 왜냐면은 그 앤드류 부모님들이 성당에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끊어요.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가서 수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 생기 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데. 앤드류를 딱 만나는 장소까지. 도대체 철문이 몇 개가 있나. 아 철문이요? 철문. 내가 입구서부터 차례차례 쉬어보니까. 아홉 개를 뚫고 들어가서 앤드류를 만났어요. 그럼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본 거. 그렇죠. 거기는 이렇게 돼. 방탄 유리로 앞에 쫙 가려져 있고. 뭐 가보셨나는 몰라요. 신문에도 놨던데. 이렇게 칸막이가 착착착착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면회자 의자가 두 개 있고. 저쪽 상대왕이 이제 앤드류가 와서 앉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폰으로 대화를 나누어요. 인터폰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 이래 와서 딱 앉아있는데. 마음이 더 무근합니다. 짐은 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첫 번째 만남의 그 간격적인 그 순간을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약간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딴 질문으로. 질문들이 좀 많으니까. 뭐 많으니까. 다른 날 하도. 네. 혹시 이제 그 앤드류가 이제 이렇게 아버님 양아버님하고 이제 이렇게 만난 그 첫 번째 간격적인 순간이 지나고. 이제 쭉 서로 친교를 하고 이제 서로 친해지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내용을 그때 양아버님하고 나눴습니까. 네. 네. 그때가 저기 저 판티의 교도소에 있다가 거기서 말을 했어요. 거기서 20년을 있었어요 거기서. 거기서 면회를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가니까. 그때는. 아저씨. 아저씨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아저씨. 근데 애가. 늘 면회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손을 이렇게 벗겨들고는. 아저씨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상갑게. 그날은 아주 시무룩하게 하고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무슨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나. 저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딱 와서 딱 서요. 그래서 앉으라고. 앤드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해. 아저씨 하고 나오는데 오늘은 왜 이래.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머리를 긁으면서. 아저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말을 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야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저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37군내에 칼에 찔려 돌아가셨고. 내 핏줄인 누나 하나 있는데. 캐서린은 지금 여자교도소에 가 있고. 그러면서. 아저씨. 눈물을 착 흘리면서. 아저씨.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친척 누구와 핏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더니. 아저씨.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하는 얘기가. 저의 아버지가 돼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때가. 23살 때. 그때부터 양아버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앤드류가. 앤드류가 소원했다는 그 얘기는. 그 이후에. 이제 늘 가서 성경을 해 주고. 설교해 주고. 찬양하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하루는 딱. 면회를 갔더니. 오더니. 그때 아버지 된 후에. 아버지. 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소원이라는 게 뭔지 아냐. 네가. 소원이 뭔지 알아. 약속이죠 뭐. 그래. 맞아. 네 말로. 약속이 맞는데. 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렇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걸 어기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잘 생각해서 소원이라는 걸 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아요. 그래. 그래서 아마 한. 5, 6년 동안은 가면서. 내가. 서원. 서원. 교육을 단날이 시켰어요. 그래도 자기는 한데. 한대요. 그래서 내가. 서원의 목적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열아홉 살 때. 우리 친구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막 몰려다닌 데가 우범지대였다는 거예요. 우범지대. 뭐 술 먹으러 댕기고. 빼로 댕기고. 구티끄묵으로 돼서 애들하고 쌈도 하고. 뭐 이런. 마약, 드럭 뭐 이런 것이 주위에 많은 그런 데가 돼서. 자기가 옥중에 와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죄라는 게 뭐라는 걸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밖에 있는 내 동생들이. 그런 우범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출소만 시켜준다면. 내 남은 생애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걔네들은. 그리찬으로 만들겠다. 새로운 단심이었네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시죠. 그래서 우리 양 아버님이 보실 때도. 그래서 제가 참 몇 번을 끌어안고. 그걸 어떻게 네가 그런 걸 생각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있는 거는. 봉상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거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생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거야. 누가 인도해 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슴을 쳤어요. 네.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스스로. 앤드류가. 수감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느낀 거를. 서원으로 우리 양 아버님께.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1인의 주법이. 작년에 이렇게 좀 개정이 되면서. 그. 앤드류처럼 그 청소년 때. 이렇게 저지른 그 범죄자들이. 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크레딧. 그래서 앤드류의 경우도. 크레딧을 받아서. 천일. 그러니까. 원다우즌데이를. 크레딧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니. 질문 잘하셨는데. 저 역시도. 주법이라는 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앤드류가. 100년을 받았잖아요. 100년을 받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항소를 해서. 20년을 깎였잖아요. 네. 80년을 받았죠. 80년이 됐죠. 그 당시. 1993년도. 97년도까지인가 그럴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자기의 형량. 80년을 받으면. 40년을. 살아야 되는. 공제가 된다는 것보다. 그. 아유. 용어가 있는데. 절반 정도는 살아야. 절반은. 40년을 살면. 네. 풀려나게 되는데. 그거는. 법으로 의해서. 왓처를 하는 거지. 살핀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나오게 된. 내가. 그렇게 해서. 형량이. 줄어들어서. 40년 안이에요. 40년. 그러고. 가석방은.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엔지 루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옥중에는 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얘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행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메이트들에게. 네. 큰 영향을 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교도소 측에서도. 걔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걸 보고. 네. 모범수로. 네. 그래서. 하루 살면 하루 나. 하루 가면. 하루 살면 하루 나. 그것이 아마 4천일이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만약에 출소가 안 됐다면. 6년에서 7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6년이나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는데. 총. 네. 2033년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이. 네. 그런데. 그것이. 얘가. 그렇죠. 4천일. 아까 천일이 아니라. 4천일을. 크레딧을 받은 거죠. 맞아요. 4천일.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크레딧에서 받다 보니까. 30년. 수감생활 플러스. 크레딧 받은. 10년 정도 하면은. 40년이 되는 거죠. 절반을. 복역한 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많았잖아요. 엔젤이가. 자기가 불우한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네. 그 외에도. 수감생활 하면서. 아버지 볼 되는 한인이 들어왔는데. 아.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그거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는 저하고 편지 연락을 많이 해요. 엔젤이하고 편지 연락. 근데 아까 초에 말씀드렸듯이. 걔는 영어가 퍼펙트하고. 나는. 편지를 해도 나는 한국말로 보내잖아요. 영어를 안 하니까. 한국말로 보내고 그러니까. 걔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루에 편지가 왔는데. 나보고. 아버지. 아. 그때는 아저씨지. 아저씨. 국민학교. 국어책 하나 보내고 그러네. 아. 그게 요새 나오는 거 보면. 한국하면 알파벳으로 한국이라고 옆에. 다 기재가 되니까. 그걸로 해서 배웠어요. 그래갖고 한국말로. 맨 처음에는 한국으로 편지를 했는데. 내가 읽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썼느냐. 아. 근데 그걸로 자기 혼자 독학을 해서. 요새 편지 오는 거는 잘 써요. 글씨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편지 보면 한글로 아주 또박또박 잘 쓰고 있더라고요. 잘 써요. 받침이 요새 좀 어렵죠. 그 한인 수감자 아버지. 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편지가 왔는데. 아저씨. 아. 아버지. 여기에 한국 노인네 분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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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한 번 오셔서 만나보셔야 된다고. 알았어. 내가 가지. 그래갖고 그달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 이제 그분 이름으로 해서 수석을 다 하고 해서 딱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이제 인메이트들, 죄수들이 나오는 문이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이렇게. 면회신이 오는 문.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머리가 허얀 분이. 키는 나보다 더 적어요. 짤막한 분이. 네. 머리가 허얀갖고 죄수복을 입고 터벅터벅 나한테 걸어오는데. 저하고 내가 보니까 동질감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앞으로 딱 오시더니 그래서 오시기 전에 내가 그냥 콱 안았지요 뭐. 콱 안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고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매달 면회하면서 그분에게도 보금을 전했어요. 네. 보금을 전하고 있다가 1년 한 5, 6개월인가. 제가 면회하다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서 출소했다가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그런데 이제 앤드류가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느냐 하면. 장모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아직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은 생방송이라.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네. 생방송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이야기는 더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하고. 네. 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아우나가 너무 길게. 아니에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토리가 짧을 수가 없는 스토리라. 사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편성을 하서라도 더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서 앤드류 서 씨의 양아버지 김한철 장노님 모시고 현재 앤드류 서 씨의 심경과 그동안 지나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앤드류 서 씨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